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계란찜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엔뚜마노 7구 쿠커 계란찜기입니다. 가성비 계란찜기로 만원정도로 저렴하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내구성은 아쉽습니다. 4위는 키친아트 라팔 달걀찜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한 번에 16개 계란 찔 수 있으며 호빵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합니다. 3위는 브루노 에그쿠커 4구 반숙기입니다. 활용도 높은 계란찜기로 다양한 계란요리 가능하며 작동법 간단하고 내속 분리세척 가능합니다. 2위는 비어 올스텐 다용도 계란찜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계란찜기로 올스텐으로 이생적으로 사용가능하고 23년 1월 출시 신제품입니다. 1위는 제니퍼룸 말하는 계란찜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계란찜기로 6단계 삶음정도 조절 가능하고 음성지원되는 제품이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위는 제니퍼룸 말하는 계란찜기입니다.